뒤에 누군가요? 그런거 하지 마세요 거울이 인생이 많으니까 뒤에 누군가요 이런거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들어올 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어 저 뒤에 누구냐고? 뒤에 아무도 없는데? 뒤에 아무도 없는데? 이 그림자 내꺼 뒤에 누구냐고? 오싹하게 그럴꺼에요? 나한테? 뒤에는 내 신발밖에 없어요 여기 내 신발밖에 없어요 의자가 너 뒤에서 움직인다고? 아니야 이거 내 귀걸이가 움직이는거에요 의자가 움직일 필요가 없다 안 그래? 자 의자 없어졌지? 의자 없다 오늘 또 말해보세요 또 뭐가 움직여요 내가 다쳐줄테니까 응? 뒤에 누가 있다고? 무슨 소리지? 무슨 야 그런거 하지마라 진짜 와 이거 밥 먹다가 소흥 먹는다니까? 진짜? 응? 그런거 안 좋아 에이 에이 오? 역자가 움직인다고? 아 하지마 아니 뭐 이게 요즘 뭐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vm만 키면 뭐 호소기 때도 그렇고 뭐 뒤에 뭐가 움직이고 뭐가 서있고 뭐 침대 밑에 뭐 있고 소파밑트 뭐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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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